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달 이달이 한테예요. 엄청 반짝인다 대박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진행하는 거고요 코랄 핑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은근히 마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진행합니다 이제 얘네들은 조금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만든 애들이에요 요렇게 요정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다음 달까지도 할 것 같아요 생화 느낌이 되게 괜찮아 가지고 여기는 풀스톤이랑 대리석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톤 컬러가 포인트 이거는 치크가 포인트고 얘는 트위드가 포인트 얘는 리본이랑 반짝이는 뿌링글이 포인트에요 우리 시그니처들 요렇게 얘네들은 쭉 되는 거여 가지고 가격 항상 늘 동일해요 보라 색깔이 갑자기 끌려서 만들었는데 선생님들도 보라 색깔이 끌렸는지 보라 색깔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느낌 원래 제 손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샵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패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딱 화려한 느낌이죠 뭐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애들에 비해 반짝반짝한 이것도 반짝반짝 위에 거는 이제 은재쌤이 손에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얘는 무늬가 좀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역시 손에다 해야 되나봐요 요런 색깔 이것도 저번 달에 제가 제 손에 했던 거 지금 제 손에 올라가 있는 요 하트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자라서 바꿀 때가 됐어요 연장을 했더니 손이 너무 길었어요 이거는 폼맞이 요런 색깔 다시 잘 붙여주겠습니다 다시 잘 붙여주겠습니다 호시리 짬뽕 과 pegar 소원 마 Collins 고추 양 175 야채 슈의 powers 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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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렇게 샀습니다. 포장을 해볼 거예요. 10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추가 주문하고 추가 주문은 끝. 오늘도 응대회가 있어가지고 요약본을 좀 세팅을 할게요. 교재는 아니고 그냥 요약본입니다. 이거 드디어 재입고 됐다 그래서 샀거든요. 아이스얼그레이 바닐라티. 오늘은 맛있는 거니까 벤티로 샀어요. 와 이쪽이 이제 저쪽으로 해가 넘었거든요. 넘어가니까 석양이 예쁘다 바람이 좀 붑니다. 쪼끈쪼 맛있겠다. 앞에 있으니까 따뜻한데? 어 여기 진짜 따뜻한데? 여기 앉아있어. 만두. 나름 따뜻해요. 바세코. 오늘의 캠핑은 아직 성공적. 다 따랐어? 곰배 짠 만두 이건 너무 쩝쩝거리지는 거 아니에요? 오 이거 키니까 되게 좋네 동생 빨리 와 응? 안 넣을래? 응? 안 먹는다고 밥을? 응 그거 여기 있어 아니 그거 안 닦았어 어 여기 그거 겹쳐진 부분을 안 닦았어 응? 응 잠시 먹으러 왔습니다 오 새우가 꽤 큰걸? 아 나 지금 동생 찔데 생크로 줄게 나 양쪽 뒤에 보고 있어요 막판에 한 번 찍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? 어? 왜 그래? 네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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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엄청 큰 여기가 사이트가 굉장히 좀 큰데 동생 친구들이 오는 날 동생이 아주 세팅을 못들어지게 하고 갔어 여기가 사이트가 굉장히 좀 큰데 동생 친구들이 오는 날 이렇게나 큽니다 이 와중에 일하고 있는 나 정성이 아니다 안녕 안녕 오 아 이런 거였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으 아 으 으 으 2분 헝그러니 오늘은 브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아주 맛있어요 저희 사크토이 사라지만들 곱창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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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èse 곱창곱창 ξ semin기 그럼ται 먹은 galera 사크토이 어쩜 arsen길 굽긴 іть Castle